어디가서요? 그럼 노래 깔아주시나요? 노래요? 그쪽에서 여기서. 여기 저기 생강차 앞에서 해주십니다. 아니 너무 좁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. 여기 괜찮네요. 여기 앞에서. 노래 깔아주시면 제가 좀 신나게 할 수 있을 텐데. 노래 있어요? 음악 됩니까? 음악 됩니까? 노래 방금 준비했습니다. 음악 됩니까? 제가 이게 김세경이란 뜻이잖아요. 야 이게 무슨 년의를 갖고 왔어. 미국 침대입니다. 야 우리 죽었어. 야 상현아 너랑 나랑 죽었다 이제. 우린 이제 다 해야 된다. 야 상현아.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. 아니 진짜 큰일 났어. 어떡해. 우리는 이제 다 해야 돼. 벌칙 다면 더 센 걸로 가야? 그냥 벌칙을 했니? 벌칙 더 센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.